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다섯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올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자, 군무원 진압봉에 올라왔던 1군지사 예하부대입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훈련 과정에서 사령관 혼실을 이유로 훈련의 본래 취지가 아닌 보여주기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령관님 오셨다는 이유로 모든 인원이 점심 식사를 통제했고 사령관님은 오시자마자 식사를 마치고 2시가 넘어서야 연병장을 잠깐 둘러보시고 바로 퇴행하셨는데요. 모든 인원은 사령관님 가실 때까지 식사를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2시 30분이 되어서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령관님이 식사에 관한 걸 물어보시면 교대를 식사를 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감탄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와 영예중대 같이 훈련을 참가해서 2박 3일 동안 수경하고 훈련을 했는데 삽질, 배수호작업, 천막 설치 다 같이 했는데 훈련중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투유무 및 위로휴가를 차별받았습니다. 우리 똑같이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중대는 전투휴일 하루 위로휴가 이틀을 줬는데 다른 무대는 전투휴일 하루 똑같이 훈련을 했는데 거기 훈련을 참여해서 왜 우린 이렇게 해주죠? 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군대도 사령관님이 밥 먹었다고 물어보면 밥 먹었다 그래 알겠습니다. 식사는 했나? 예! 식사했습니다! 사령관님 가시자마자 밥 먹으러 가고 야, 시베이 도대체 이거 북한이야? 김정은 수정님이 밥 먹었다 그러면 수정님 밥 먹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북한이냐고 여기가 만약 사령관님 식사 중이시면 창고 지역 A조, B조 나눠서 식사 가능할지 판단 바랍니다. 사령관님 식사 중으로 확인했습니다. 교대로 식사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순식 끝나고 다 먹는 걸로 유선 전투 받았습니다.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면 A조, B조 그대로 식사 중이라고 답변 바랍니다. 오전 11시 41분 중요한 건 밥을 2시 넘어서 먹었습니다. 사령관님이 물어보면 식사를 했다. 식사 중이라고 답변을 바란다. 사령관님 가시고 나서 먹었는데 밥 먹는 중입니다. 야, 독하다 독해. 이거 21세기 맞냐? 어? K군대 이거 21세기 맞아? 아니, 안 먹었다 그러면 안 먹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야, 사령관님 있을 때 밥 먹을 때 복잡하면 안 돼? 야, 무슨 김정은 수영님 모시냐 니네? 아씨,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참모들이 문제 사령관님 문제가 아니라 참모랑 지휘관들이 문제야. 아이씨 내가 볼 땐 이거 병사들 아니고 100% 간부나 간부나 군무원들 통제했을 거야. 병사들 이렇게 통제해서 난리나. 병사들한테 2시간 뒤에 먹으라 그러면 바로 육대전이야. 이거 100% 간부나 부사관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뭐 사령관이 무슨 뭐 김정은 사령관이냐고 사령관 탓은 아니죠. 이거 참모들이 문제지. 야, 밥 먹고 있는데 사령관이 들어오면 뭐 잘못되냐? 밥 먹는구나 하겠지, 사령관이. 이거 참모들이나 회당 부대 지휘관이 문제라고 사령관은 신경도 안 쓴다고 이런 거. 병사들이어서 바로 육대전이지. 100% 부사관들, 근무원들, 간부들만 얘기하는 거 내가 장담하는데 병사들한테 이렇게 통제한다? 바로 육대전이야. 병사들은 밥 아, 병사 식당에서 밥 먹고 아마 간부들만 따로 이렇게 했겠지. 병사들 이렇게 통제한다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할걸? 엄마 오늘 사령관님 온다고 우리 2시 반에 밥 먹으라고 했다? 근데 우리 보고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다? 안 할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100% 간부랑 군무한테만 했을 거야. 사령관이 이런 상황을 모를 것 같냐고요? 아이씨 아닙니다. 사령관이 모를 가능성도 있죠.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시켰겠지. 사령관이 그러면 대놓고 부하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 밥 안 먹었잖아 했겠지. 사령관이 무슨 바보입니까? 이거는 부대의 실무자들하고 부하들이 문제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아 독하디독한 K군대 위장 교육 관련 교육 내용입니다. 위장 교육인데요. 위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위장을 미실시했다. 그에 따라 망각주기를 고려해서 올바른 위장을 숙달하기 위합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장, 반장, 용사 전원이라고 하는데 자 오케이! 위장의 본 목적은 의지 표명의 상징입니다. 의지 표명!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역이 있는데 위장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위장하라 이거야.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분은 군무원입니다. 군무원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위장 요령 교육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직 바르진 않았지만 곧 있을 대대전수 훈련에 모두 발라야 하니까 미리 교육해주겠다면서 군무원들에게 위장크림 바르는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실제로 발랐나요? 물어봤더니만 실제로 바르게 된다면 인증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김상원님이 좀 언급 좀 해줘서 안 바르게 해주세요. 저희 교육받았어요. 군무원들도 위장크림 바르라고 교육받았어요. 노란 잠바에 위장크림 가자! 군무원! 군무원 노란색으로 위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군무원 노란 잠바나 입어야 되는 거 말해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위장크림 바르라 했다는 걸 공론화 시키기 좀 기다렸다가 제가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노란 잠바에 군무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노란 잠바에 위장크림 발라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이제 밀리터리 잠바 주는 거야? 군무원 위장크림 교육 뭔데? 군무원이 교육을 받았대. 지금 위장크림 교육을 되게 진지하게 교육을 받았대. 여기에 반장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반장? 여기에 용... 소대장... 김소대장 반장이 군무원들이 있대요. 반장들이 대부분 군무원인데 군무원들도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 이거야. 이것은 위장의 본 목적 이외에 의지 표명입니다. 군무원도 위장크림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아니 위장크림은 이제 그리고 마스크로 바뀌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특수부대에서도 얼굴에 그런 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상을 좀 가려줄 수 있는 마스크로 대체하고요. 태양들도 이제 웬만한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위장 마스크? 위장크림을 도대체 왜 바르라고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만약에 실제로 바르게 되면 또 한 번 대석특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석특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드디어 전장에 투입되다 하면서 위장크림 바른 군무원으로 썸네일 잡아서 자 이 내용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이곳은 최전방 지역이 맞는지 최전방이라면 전쟁 나면 곧 무너질 곳이 다 지원을 안 해주는 곳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무슨 수사진이냐 자 차량 천장입니다. 자 보시면 뭡니까 이거 뭐게요? 지금 차량이고요. 차량 천장입니다. 바로 곰팡입니다. 곰팡이 지워지지 않는 차량 위에 있는 곰팡이 쓴 겁니다. 4분의 5톤 차량 천장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곰팡이 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비를 맞으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부식을 가도 이동을 해도 그 곰팡이 핀 천장에서 흐르는 물을 몸으로 맞으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전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분의 5톤 차량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 건데 GOP 한 소총 중대 에 있는 부상한 숙소인데요.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린 사진에 2층 침대 3개를 넣었어요. 좁은 공간에 디귿자로 배치해서 6명이 구겨 살고 있습니다. 공간 중간 사람 하나 눕는 게 고장인 공간밖에 안 나오고요. 개인 여건을 위해서 선임들은 1층에서 커튼을 치고 자고 있고요. 2층을 쓰는 후배들은 커튼도 못 쳐가지고 그냥 엎드린 채로 자고 있고요. 12군범부터 22군범까지 6명이 쓰는 부상한 방이고요. 간부 숙소 여건 뭐 생활도 힘들고요. 야간 근무 쓰고 자려고 하면 선임이 방에 들어오면 깨서 잘 수 있겠습니까? 문 여는 소리에 깜짝 놀래고 있고요. 여건 보장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적게 좁은 공간에서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컨테이너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컨테이너 한 칸에 침대 6개를 구겨 넣어서 커튼 하나로 적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6명이 좁은 공간에 최소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좀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좁은 공간에 부사관들이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전문화사를 지원하라고요? 이런데 부사관을 지원하라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6명이 저렇게 크으 냄새나는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전문화사를 지원하라고요? 이런데도 부사관을 지원하라고요? 이런데도 군에 오라고요? GOP 흔한 모습입니다. 또 여름 겨울임도 엄청 춥고요. 자 근데 수당은 더 주는 게 있습니까? 더 대우해 주는 건 있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과연 뭘 믿고 이 군생활을 합니까? 지옥같은 이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차 위에 있는 곰팡이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이 과연 장기를 할까요? 이 친구들이 과연 군에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이 친구들은 길을 쓰고 전방을 나오려고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길을 쓰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다시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전방을 그럼 전방에 누가 남아있죠? 누가 군생활하면서 우리 GOP를 지켜주죠?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군부대 방문하잖아요. 전방에 어 이번에 3,4단 간 건데 4단장이며 군난장이며 안병아에 밥 잘 나와요. 요즘에 옷도 잘 나옵니다. 밥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 그러니까 대표가 할 게 없으니까? 뭐 말같은 소리 하지 얼음 정수기 넣어주겠다. 야 지금 얼음 정수기가 중요하냐? 차에 곰팡이 쓸고 저렇게 좁은 공간에 쳐 넣었는데 지금 얼음 정수기가 중요해? 지금 장군들이 숨기고 있잖아. 군단장 산안장이 문제가 있는 걸 보여주고 의원님 우리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거지 같은 숙소에 애들이 살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요즘에 밥도 잘 나오고요. 전투북도 잘 나옵니다. 어때요? 좋으시죠? 자 고어택스입니다. 이야 좋네요. 요즘 군대 좋아졌네요. 허허허 얼음 정수기 넣어줘야겠네요. 자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얼음 정수기 지금 같은 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얼음 정수기가 중요합니까?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고 문제점을 보여주고 장군들이 호소를 해야죠. 요즘 우리 부대가요 시설이 이렇고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발 정치인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제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밥 잘 나옵니다. 요즘 옷도 잘 나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얼음 정수기나 넣어줄까? 이게 정상이냐? 애초에 장군 니들도 문제야. 문제점이 있는 걸 보여줘야지. 어? 문제점은 안 보여주고 밥 잘 나옵니다. 옷도 잘 나옵니다. 자랑만 하면 돼? 문제가 있는 걸 보여주고 호소해줘서 바뀌어달라고 제발 예산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오롯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오롯이 좋은 생활감 보여주고 경사들 잘 지나지는 거 보여주면서 나 지휘 잘하고 있어요. 나 우리 부대에 문제없어라고 얘기하면 진정으로 그 부대에서 근무하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부하들에 대한 생각은 했냐고. 아니면 당신들이 현실을 모르는 거야? 안 가본 거야? 모르는 거야? 맨날 씨발 좋은 거 보여주고 옷 잘 나와요? 밥 잘 나와요? 자랑질이 나오고 있으니 정치인이 와서 얼음 정식 같은 개소리하는 거 아니야. 숙소에 농문이 안 나오면 다행인데. 응? 야이 멍청한 사람들 이러니까 니들이 장군들이 욕을 똥 장군이라고 욕을 먹는 거야. 문제점을 보여주고 바꿔달라고 정치인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잘 보여줘서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갔다 잘 보이려고 그때 인맥 맞어가지고 야이 사람들아 이게 비겁하다라는 거야 내가 장군들이. 예? 알겠습니까? 정신이 차려 정신이 차려 부하들의 이 호소를 봐라. 당신들 옆에 이 곰팡이 쓴 차량 천장 곰팡이 쓴 거 매일 비 맞아가면서 저기 뚝뚝 떨어지는 물 맞아가면서 군생을 하고 저 문어 좁은 공간에서 군생을 하고 있는 부하들의 고심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봐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자 여러분 애국치킨 파란파벡치킨 안산 보장점 제가 매장에 살았습니다. 제발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씨 아이씨 미칫 아이씨 아이씨 그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